무형이다. 뭐가 맛있다는 거야? 안녕하세요. 아, 네. 여기 회원이신가 봐요. 아, 예, 예. 아, 제가 오늘 처음 와서 그런데 커리큘럼이 되게 많고 복잡하더라고요. 그거를 매일 다 하나요? 글쎄요, 뭐 수업에 따라서 그리고 뭐 선생님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. 내가 왜 테이크아웃인지 알아요? 커피를 마시면서 현장실을 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. 어, 그 녀석이네? 의대생. 아, 여기 수업을 미리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. 저는 그것도 모르고. 아, 그렇죠. 그런 건 기본이지. 너 의대가 어떻게 들어갔냐?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분 없을까요? 이 녀석 바람둥이 아니야? 아, 여기 원장님이 제일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원장님. 원장님한테 배우세요? 아니요. 그런데 다들 뭐 원장님 수업이 제일 좋다고 하니까. 원장님한테 미리 예약하시고 수업 한번 받아보세요. 아, 응. 저 그런데 아침에 수업 들을 시간이 되시나 봐요. 애들 학교 보내고 오시는 건가? 아, 수고하세요. 하... 하...